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백뱅킹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바로 첫번째 백뱅킹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전에 우선 제가 준비한 장비들을 이렇게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계절을 극동계는 몰라도 동계에 좀 추울 때까지 다닐 수 있게끔 총 사계절 용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비용은 총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뭐 50만원에 뭐 100만원에 맞추는 견적들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동계까지 다 커버하면서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무게까지 좀 경량화 시켜서 살 수 있는 범위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 한 200만원까지는 나왔습니다 그 장비들 제가 오늘 지금부터 순차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초보 백뱅킹 인데 처음 백뱅킹 가는 사람 치고 장비가 너무 많나 싶긴 하네요 그런데 뭐 제가 극동계까지 하고 촬영도 하고 그런거 다 고려해서 했고 뭐 대략적으로 지금 계산한건 한 18키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집에 무게 체크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좀 따가 다 메고 내기 전에 저게 제가 몸무게 올라가 보고 그리고 다 메고 나서 몸무게 올라가서 이 무게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겠지만 또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도토리TV에서 선전했었던 바로 툴렛 버선트 70리터 아스팔트 그 가방입니다 등산가방이고요 보통 등산가방이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등판 조절도 되는 형태 그래서 요거 사이즈를 조절해서 할 수 있는 힙패드까지 다 조절되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계속 품절이었는데 인스타빨로 하다가 제품 입구된거 확인하고 바로 구입했습니다 겨울을 끼고 있어요 도토리TV에서 이거 리뷰하는 바람이 엄청 품절났었거든요 뭐 텐트는 요렇게 풀어서 길쭉한 압축해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모든걸 풀칠 했고요 폴떼 이랬는데 가끔씩 폴떼를 까먹는 분들이 계신다는데 폴떼 꼭 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다 설명을 드렸지만 뭐 자축매트 베개 에어필러 베개 에어펌프 디아식 장비들 밥먹을 것들 그리고 물통 그리고 헬리노스 체어제로 그리고 테티컬 의자 테이블 뭐 드론 그리고 고프로 팽왕치 쓰리페이스 랜턴 헤드랜턴 하페 커피 디아스틱 옷 뭐 이런것들 다 뭐 여기 옷은 제가 입고 갈거니까 나중에 빼겠지만 이 패킹할 때 제일 걱정되는게 바로 저 친낭 이에요 저 친낭을 압축팩에 넣어야 하는데 얼마까지 압축될지 모르겠어요 요 제품들을 제가 이제 찾다보니까 어 패킹할 때 제가 도착해서 비박지에 이제 배패킹 할 장소에 도착해서 거꾸로 넣었던 순서대로 반대로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 것을 먼저 꺼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가벼운 것을 최대한 밑에 넣으러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을 위에서 빼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통 이제 텐트를 먼저 치니까 텐트를 위에 올려 들어왔는데 근데 이 가방에 아주 장점이 장점이 있죠 이게 이쪽이 바닥인데 지퍼가 있어가지고 보시면 저 밑에 지퍼가 있어서 뭐 꺼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순서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가벼운 것부터 밑에 넣고 무거운 걸 위로 싸돌아보겠습니다 그럼 패킹에 들어가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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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myА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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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Grav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 쪘네. 90.95 나오고 있고요. 이거 매 볼게요. 이거 매고 백패킹 간다니까 옛날에 군대 생각 다시 나네. 이거 쉽지 않은데요? 우선 배웠던 대로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최대한 누적하게 풀어줬어. 그리고 어깨에 안 걸리고 허리에 걸리도록. 백패가. 여기가 주황에 올 수 있도록 당길게요. 그래서 허리를 지탱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고. 이거는. 이제. 쭉 당겨서 어깨 얼마나. 이거를 많이 풀면. 지금 이렇게 풀면 이제 배에 힘이 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걸 당기면 당기면 이제 어깨에다가 힘이 들어가는 건데. 어깨에 가는 만큼. 이제 허리에 들어가는 힘을 혼자 시킨 거죠. 정절하게 제 몸에 맞는 정도. 편안할 때까지 당기를 하더라고요. 와. 무게가. 지금. 처음 매니까. 백패킹 외관하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고. 아. 이제. 요거를 당겨서. 이게 얼마나 더 몸 쪽으로 올 것이냐. 최대한 몸 쪽으로 당겨 볼게요. 옛날에 군대. 군장 싸던 느낌으로. 네. 어. 확실히 좀. 네. 확실히 여기 유격감이 많이 줄긴 줄었어요. 줄었는데. 다시 옷 입고 다시 매겠지만. 아. 이렇게 매고 나면. 허리부터 맞추고. 어. 네. 어. 이제 어깨. 편안하게 대고. 이제 요거 당겨서. 이제 무게가 뒤로가 처지. 이렇게 안 처지게. 앞으로 오게끔. 요렇게. 행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확실히 옛날에 군장매던 것도. 훨씬 편하네요. 와. 근데. 무게. 뭐. 장난 아닌데. 장난이 아닌데. 이거요. 와. 확실히 운동을 하고 시작하라는. 많은 빼빼커 분들의 추천. 그 조언이 맞는 것 같아요. 와. 일단. 무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9 였고요. 106.7. 그러면. 계산이. 90. 올려지고. 15. 15. 15. 15. 8. 15. 8kg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0kg 안 넘었습니다. 여기. 진짜 그 동기는 옷도 놓고 다녀야 할텐데. 절대. 편안으로 갈아입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도 가져가야 하는데. 오. 여기서 더 넣으면. 먹을 거 더 가져가야 하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간식도 안 넣었는데. 하. 물도 여기 더 넣어야 하는데. 지금 물 1L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쪽에. 물 1L 밖에 안 들어갔는데. 물을. 지금 이제. 내일 태어날 건데. 태어날 때. 500ml 짜리 두 배 더 넣을 거니까. 여기서 한 1kg 더 넣을 거고. 어떻게도 이러내면. 한 17, 18kg 될 거 같아요. 먹을 거 좀 더 넣어야 하는데. 어. 어깨. 이거 땡기니까 너무 아픈데요. 좀 풀고. 어. 아. 이것 좀 푸니까. 얘를 좀 푸니까. 어깨가 안 아프네요. 근데 이제. 덜렁거린다는 거. 이제 허리에 힘이 들어오는데. 이걸 풀면. 근데 이거를. 주면. 어깨는 아픈데. 덜렁거리지 않는다는 거. 이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러겠죠. 어깨가 안 아프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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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딱 15분으로 오른 거 또. 모르고 나면. 뒤질 거 같아 이거. 진짜. 죽을지도 모를 거 같습니다. 암튼. 여기서 이제 정리할게요. 어. 뺏긴 장비에 처음 끓이고. 뭐. 아. 요걸 처음 해. 이거 안 했구나. 이거 하면 더 편할 것 같나. 아. 아. 야. 요거 하니까 더 편하네. 뭐. 지금 처음 백패킹이고. 장비를. 뭐. 다. 있는 그냥. 때려 넣었는데. 한번 이거 하면서. 발전되는 모습이 있겠죠. 내일. 첫 번째. 백패킹 가는데. 기대됩니다. 이거 무릎에 앞보는 거 같아요. 무릎에 앞보는 거 같아요. 뭐. 끊어. 허접한데. 어떤.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김포 승마산에 가는. 뺏뺏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신가다 하고. 솔직한 리뷰를 접근하는. 그랑TV의. 그냥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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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